저랑 완전 반전 저랑 완전 다르죠 지금 이 순간 아 형처럼 원래처럼 안 했어 좀 더 너답게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못 꼬았다 나는 또 괜찮다 사슬을 벗어 던진다 네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못 꼬았다 잘한다 그런데 감독님 이렇게 쪼 있는 사람도 교정이 가능한가요? 한 무대에 설 수 있나요? 일단 돈 내고 듣기는 힘들 것 같은데 정확하다 지금 이 순간 난 내고 싶은데 마법 꿈을 갖고 놀잖아 내가 장담하건데 너 이 목소리를 2시간 목에 못해 저는 2분의 1막에 빠질게요 잘한다 세 번 들어보셨는데 경훈씨 목소리 되게 좋은데요?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자 고담기 때 올해 하나 하겠는데 올해 하나 하겠는데 근데 저의 단점이 있습니다 땀이 많아서 항상 손수건을 써야 되는데 혹시 무대에서 쓸 수 있나요? 안 되겠네요 땀을 내야죠 땀을 내야죠 우리 모두 핸디캡이 있다 내가 진짜